광주지법 재판부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0대 지인이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확정적 살인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보이고 치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